오일러 평가의 지수는 뭐냐면 편의상 공간을 항상 다각형으로 나누어 볼게요. 이차원의 경우에. 그랬을 때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면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4면체가 있어요. 4면체는 꼭지점이 몇 개가 있을까요? 4개. 4개가 있죠? 한번 적어볼게요. 점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선이라고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죠. 면은 몇 개가 있을까요? 4개. 그러니까 4면체를 모르겠죠? 정육면체 그려볼게요. 꼭지점의 개수 한번 차분하게 세 볼 수가 있어요. 수학에서 사실. 8개. 선의 개수 세 볼 수가 있어요. 12개. 그렇죠. 4개씩 세 그룹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빨리 빠르시네요. 면은? 6개. 6개. 마지막으로 삼각기둥 하나만 해볼게요. 얘는 꼭지점이? 6개. 선은? 9개. 면은? 5개. 그렇죠. 여기서 규칙성이 있는데요. 규칙성이 뭐냐면 점, 빼기 선, 더하기 면. 점, 빼기 선, 더하기 면. 도대체 오일러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참 미지수지만. 네. 그러면은. 일단 맨 위에 거는 2. 4 빼기 6은 마이너스 2고 4를 더하면 2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8 빼기 10이 4. 더하기 6은. 더하기 6은. 2. 역시 2죠. 얘도. 6 빼기 9은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더하기 5는 2. 항상 2가 돼요. 아우,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다 2네요. 그뿐만 아니라 5각기둥. 아니면은 정 12면체, 정 20면체. 혹은 이 무선통신을 위해서 지구를 이렇게 삼각화를 하거든요. 기지국, 기지국, 기지국 하면은 걔네들끼리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GPS도 돌리고 그러는데 지구를 예를 들어서 수천 개의 삼각형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점, 빼기, 선, 더하기 면은 항상 2가 돼야 돼요. 저거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이제 다른 공간을 생각해 볼게요. 토러스가 있었잖아요. 네, 휴지. 토러스를 생각하는 전개도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각형. 사각형 맞아요. 사각형인데 전개도니까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붙여요. 그럼 빨대가 되고 네. 빨대의 입 닿는 부분과 주스 닿는 부분을 붙여요. 네. 그러면 토러스가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점, 빼기, 선, 더하기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운 것부터 합시다. 면이 몇 개가 있죠? 면은 그냥 하나죠. 하나. 네, 하나죠. 면은 1. 선은 뭐냐면 4개로 보이지만 이걸 붙이면 붙였죠. 얘도 이렇게 붙였고 얘도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면 선이 없나? 선이 있나? 선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전개도의 자국 혹은 접는 선, 절치선을 그대로 그려두는 거죠. 선이 있다고 친단 말이죠? 그러면 화살표 하나짜리 선과 화살표 두 개짜리 선. 얘가 이렇게 만났고 얘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 두 개. 그리고 점, 점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오른쪽 위의 점은 왼쪽 위의 점과 붙어요. 붙였으니까. 붙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점은 다시 아래 점과 붙어요. 그렇죠. 붙었죠. 점은 하나예요. 다 붙었으니까. 얘는 얘랑 붙었고 얘는 얘랑 붙어가지고. 네. 그래서 점빼기 선 더하기 면을 하면 0이죠. 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토러스의 오일러 푸암칼의 지수가 0이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토러스의 오일러 푸암칼의 지수는 0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구멍이 없는 이런 다각형들의 오일러 푸암칼의 지수는 2고. 맞아요.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구를 포함한 이 정다각형들은 위상적으로 다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단계가 숨어있냐면 위상적으로 같은 공간은 오일러 푸암칼의 지수가 같다. 라는 가정이 혹은 수학적인 명제가 숨어있는 거죠. 네. 다른 것을 같다고 말하는 게 위상수학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결국 위상적 불변량. 그냥 간단히 말해서 불변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불변량. 그래서 위상적으로 같은 공간 사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갑. 그게 아까 그 얘기하신 오일러 푸암칼의 지수가 불변량이 한 예죠.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